민키 형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? 좋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깻잎입니다. 연관우는 보니까 논쟁... 오늘 깻잎머리를 하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깻잎머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. 마늘, 양파, 고기 이런 단어들 보이죠? 뭐 유치가 됩니다. 요즘 금값이 됐다는 깻잎 얘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 충격적인 가격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깻잎의 가격표예요. 보시면... 깻잎이 제일 밑에 있네요. 맞습니다. 그 100g 기준으로 지금 깻잎이 고기보다 비싸다는 겁니다. 심지어 2,700원대, 3,100원대 한 1, 20원 차이도 아니고 깻잎이 500원도 비싸네요. 맞아요. 물론 깻잎을 600g 이렇게 먹지는 않겠지만 같은 무게로 봤더니 너무 비싼 거죠. 그래서 깻잎에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깻잎을 삼겹살에 싸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.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. 삼겹살을 깻잎에 싸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좀 더 있으면 여기 깻잎 1인분이요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. 저는 깻잎을 워낙 좋아하는데 요새 가면 깻잎 더 달라고 사실 부탁드리면 되게... 눈치 보이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또 기후위기의 나비효과라고 폭염 때문인 거죠? 맞습니다. 유산이 더웠잖아요. 이제 기후위기 가장 체감되는 곳이 최근에 마트인 것 같아요. 요즘 마트 가면 채소 하나 집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깻잎뿐만 아니죠. 채소, 과일류가 모두 폭등했습니다. 그나마 봤더니 깻잎은 덜 오른 편이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상추는 1년 전에 비해서 60%, 시금치는 71.7%, 대파도 21.6%나 올랐습니다. 아까 삼겹살을 깻잎에 싸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회식 메뉴는 비싼 채소를 먹자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? 오늘은 채소 파티야. 채소를 먹자. 난리가 났는데. 그러면 이제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. 가을 됐잖아요. 요즘은 야유회, 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 딱 좋은 계절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뭐 채소값을 사실 제가 내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왕 비싸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적게라도 사실 텐데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제가 좀 싱싱하게 골라가시라고 채소 고르는 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여러 가지 꿀팁을 참 많이 준비하십니다. 좋습니다. 꿀팁이니까 소개해 주시죠. 깻잎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싫어했었는데 잎에 잔털이 많은 거 있잖아요. 표면이 까칠까칠한 거. 이게 이제 건강한 거예요. 근데 꼭지 부분이 똑 이렇게 떨어져 있다. 이거는 오래된 거라고. 그거 참고하시고요. 상추는 축 처지거나 가장자리가 변색된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금치는 그 뿌리가 붉고 색이 선명해서 좀 그 다음에 10에서 한 15cm 정도 내외인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. 풋고추 과육이 딱딱한 건 맵고 촉감이 부드러운 건 대체로 덜 맵다고 하니까 비싼 돈 주고 드시는데 매운 거 못 먹는 분들 또 잘못 고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채소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주는 빅데이터 전문가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